미래에셋이 금융사 가운데 가장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유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이 국내 금융사 가운데 가장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경비즈니스가 국내 대기업 집단의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율,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율, 주주권 보장 등 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이 KTNZ와 두산에 이어 전체 3위의 이름을 올렸고 금융그룹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회이사가 4명에 달합니다. 미래에셋 생명이사회는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명의 상근이사, 3명의 사회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주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수 주주들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현주 회장이 글로벌 투자 총괄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후 분야별 전문 경영인의 전면 배치,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개선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